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운 미니 유튜브 제임스TV의 호스트 이성규입니다. 네, 여자 대장부! 네, 안녕하세요. 여자 누님! 누님! 미사연이라고 누님 같은 미인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나요? 그게 뭐예요? 미사연은요, 미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미사연은 미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칭 미사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 2월 4일날 창립을 한 모임입니다. 이웃자 같은 미인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미원을 사랑하는 모임! 내 고장, 내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라고 합니다. 저는 미원하면 인물들이 떠올라! 우리 청주시를 이끌고 있는 이범석 시장님부터! 미! 하면 또 유자 누님이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인물들이 참 많아요. 어, 많죠. 예, 뭐, 뭐, 굳이 대장, 우리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시는 또 우리 윤희근, 아, 청장님이요? 예, 예. 우리 미원 주십니다. 예, 그리고 뭐, 도위원님, 시위원님 많죠. 뭐, 밟혀요, 밟혀요. 예, 밟혀요. 요즘 미원이 막 핫한 동네라고, 예. 또 심지어는 또 퇴임을 하시면 다 미원으로 또 이렇게. 아, 산세가 좋잖아. 그렇죠, 예. 공기가 좋고. 예, 그렇습니다. 미원도 그, 20번? 예, 미원도. 미동산? 미동산? 미동산 20번이 또 요새 또 무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그걸로 또 오시고 계십니다. 아니, 누님 8일, 9일, 토요일, 일요일, 유튜브 제임스티비를 통해서 또 이게 또 전 세계로 송출이 될 건데요. 예. 그날 꼭 그 많은 사람들 오시라고, 지금 분주하게 또 연할 수 있도록 오해인가 하는데, 그날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그 청주시 꿀잼부시를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푸드트럭이면서 또 31일부터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저희들이 준비했었어요. 그렇죠, 청주시에서. 그래서 대박을 이뤘습니다. 그 이탈입니다. 45만명이 왔다 가요. 네, 45만명이 왔다 갔다고. 청주시 인구 반이 왔다 갔다. 라는 이런 또 호평을 받고 있는 이 벚꽃축제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미원천 벚꽃축제를 엽니다. 끌잼구시 2탄. 2탄. 예. 4월 8일, 9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청주시 벚꽃은 홑겹잎인데, 저희 미원천 벚꽃은 쌍겹잎입니다. 그래서 더 소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8일, 9일 양 이틀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똑같이 조금 이 무심천 벚꽃축제는 크지만 저희 미원천 벚꽃축제는 조금 소박하지만 더 화려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그리고 저희 미원천 벚꽃축제에 또 청주시에서 조금 내놓으라는 화가들의 그림도 또 딱 전시를 해놓고 제가 또. 이게 유자두님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아는 거 그냥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거기 또 제가 다 이렇게 또 출석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꼼꼼해. 지금 출석체크 다 한답니다. 11시에 또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명분이 또 오셔서 또 개장식을 또 하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또.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전국에 계시는 유명한 또 분들이 오셔서 버스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한량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뭐 이 무심천 벚꽃축제 버금가지 않는 2탄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 벚꽃 미쳐내고 못 봤다 아니면 벚꽃을 더 또 보고 싶다 즐기고 싶다 하시면 꼭 미원천 벚꽃축제 8일 9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에 걸쳐서 오고 있고요. 양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의식 그리고 2부놀이 저 제임스도 4일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꿀잼 도시. 네.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2탄. 네. 2탄. 2탄. 꼭 기다리겠습니다. 축석체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